기대해! 대박 화해 해답 답장 답장 장소 소망 마음과 마음을 잃다 경제협력을 잃다 세계 문화를 잃다 가족을 이산가족을 잃다 백두산으로 가는 길을 잃다 동의를 잃다 우리의 공감대를 잃다 과거와 미래를 잃다 행복과 번영을 잃다 철도를 잃다 나라를 잃다 친구를 잃다 사람을 잃다 행복을 잃다 스타트업을 잃다 인연을 잃다 역사를 잃다 사진을 잃다 마음을 잃다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잃다 저도 피난민이거든요 제 부모님이 함경도예요 그래서 저도 죽기 전에 남북통일돼서 우리 부모님이 태어나신 그곳에 또 우리 할머님이 계시단 사시단 그곳에 가서 보고 싶어요 지난봄 한반도에는 평화와 번영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오늘 가을의 평양에서 평화와 번영의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